경찰에 100차례가 넘게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.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112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,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